아웃솔은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해요 강성도 있고 어느 정도 강성도 있고 여기에 그 예전에 유행하던 무슨 플렉스존 같은 것들 그런 식으로 쭉 만들어졌고 2011년 12년 2003년에 이거 자유가 회사가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제품이 2011년 12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보면 뭐 이렇게 지금 사이드 쪽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아웃솔 이런 것도 꽤나 인상적이고 뭐 쉼크 강성 같은 거 되게 강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뭐 이런거 이런 이런 부분도 튀어 올라 있는 부분도 이런 것들은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고 그 요것 때문에 제가 잠깐 해외 저기 리뷰들 리뷰 보면 그 뭐지 좀 타이트하다 이게 아마 밟을 좀 좁아서 그런건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건 나이키 제품들 조금 흉내낸 기분이 들죠 아무래도